뿅 아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간통이죠 요즘에는 중복가입이랑 그 다음에 보장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중복가입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 강간통 연락주세요 연락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간통 줄임말이죠 일단 지금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보장한도가 축소가 되었고요 또한 중복가입도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하지만 저 보험왕이 또 누구죠 말 그대로 보험왕이잖아요 30개 회사 취급하는 저로서는 여러군데 한번 혼합설기 하다보니까 몇군데 회사들은 한도도 내려갔고 중복가입도 막아놨는데요 또한 아직까지 중복가입 그리고 누적을 안 보는 회사들이 몇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번째로는 S화재에요 S화재는 강간통 간호간병통합입원일당이 26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또한 5년마다 체증형으로 한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형이랑 그리고 간편 유병자보험에서도 간호간병통합입원일당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알파로 지금 H생명이죠 아 이거 힌트 드리면 안될텐데 호랑나비? 네 이번에 고당대통 플래너로 유명한 호랑나비 회사 이 회사는요 지금 현재 26만원까지 간호간병통합입원일당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얼마가 가입하든 간에 누적 안보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촌스럽게 타사처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원 이게 나눠지지 않았고요 모든 병원에 대해서 26만원까지 그리고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특약들이 180한도 내로 간간통 입원당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병원도 차등에서 지급 빅 또한 30일, 90일, 180일 이렇게 일수별로도 지금 나눠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특약들이 180한도 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간호간병 입원일당 저 보호망도 2개, 3개, 4개 중복해서 솔직히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일당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간호간병 입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나 정신질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간간통, 솔직히 입원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정작 수술이나 중대 질병 아니면 정말 간병인이 필요했을 때만 간호간병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입원을 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입원일당 두 군데, 세 군데 중복해서 원하신 극소수의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보호망이 S화재, H생명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성비 좋은 쪽으로 한 군데만 가입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살면서 보장받는데 보험의 아쉬움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아직까지 중복 가입, 그리고 한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저 보호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병은요 금융감독원에서 간호간병 입원일당 강간통 빨리 줄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한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만 서서히 멈출 것 같아요 그 전에 중복 가입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자